오늘 우리 삼식믿믿의 식판이에요. 머이 귀리 밥에, 귀리 찰옥수수 밥에다, 닭게장에다가 두부전하고 호박전하고 방금 만든 초무침이에요. 애호박 초무침, 애호박 초무침하고 방금 지진 두부 계란전하고 계란 이렇게 풀면서 바로 여기다가 애호박도 좀 부치고 계란도 이렇게 좀 했어요. 두부하고 두부 약간, 두부 썰어서 소금 약간 뿌리고 그 위에다가 밀가루 좀 입힌 다음에 이렇게 계란물에 풍덩 넣어서 붙였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이왕 붙인 김에 이렇게 호박도, 지천에 나오는 게 호박이니까 호박 살살 썰어서 이렇게 해서 한 상 차렸어요. 아, 아주 맛있네요. 요거 이제 닭게장은 고사리하고 도라지랑 팽이버섯, 머이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는 된장하고, 된장 하나에 고추장 두 개 불어가지고 이렇게 닭게장을 끓였어요. 닭을 먼저 토막내가지고 압력밥에 한 15분 정도 푹 삶은 다음에 그걸, 그 물에다가 이렇게 이런 닭게장에는 고사리가 들어가야 진짜 맛이 나요. 된장 하나에 그냥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만 넣는 이렇게 닭게장은 맛이 좀 그래요. 근데 된장에 한 숟갈 들어가면 깊은 맛이 나고 맛있죠. 그리고 이제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로 엄청 건강에 좋죠. 거기다 계란물을 입혔으니까 거기에 철분, 철분이랑 단백질이 풍부하죠. 계란에는. 그리고 이제 호박전하고 같이 곁들여서 집에 추천해 요새 나오는 게 호박전이니까 호박을, 애호박을 초무침도 하고서 새콤달콤하고 우리 남편이 이걸 자꾸 맛있다고 계속 따다 주네요. 이거 해달라고. 아주 맛있게 됐습니다. 값싸면서 저렴하면서 영양가 있는 삼식님의 시판이 됐어요.